14. 마편초과 퀴즈 2. 가수형 낙엽 화력관목으로 높이 1.5미터까지 자란다. 나, 잎 잎은 대생하며 표면의 중앙맥 위에 발 모양의 털이 발달해 있다. 가장자리 밑부분의 3분의 1부분부터 거치가 있다. 다, 꽃 취산꽃 차례로 입겨드랑이에서 조금 떨어져 8월에 10에서 20개의 꽃이 핀다. 라, 열매 둥글고 지름이 3에서 3mm로 보래색으로 10월을 성숙한다. 좀작살나무 마편초과 작살나무 속 퀴즈 3. 가수형 낙엽 화력관목으로 높이 2미터까지 자란다. 나, 잎 대생하며 넓은 계란형이고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큰 톱니가 있고 옆병에도 털이 있다. 다, 꽃 8에서 9월에 피고 3가지 끝에서 백색 또는 홍자색으로 개화한다. 암술과 수술이 길게 밖으로 나와 있다. 라, 열매 둥글며 10월에 벽색으로 있고 적색의 꽃받침에 써야 있다. 노출되는데 매우 아름답다. 마, 줄기 회갈색으로서 세로로 갈라지고 커다란 돌기가 있다. 누리장나무 마편초과 누리장나무 속 퀴즈 4. 가, 수형 낙엽 화력방관목으로 높이 0.3에서 0.6미터까지 자란다. 나, 잎 대생하며 가장자리에 5에서 10개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5에서 20mm이다. 다, 꽃 취산꽃자루는 잎 겨드랑이에 많이 달리고 남보라색으로 8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화한다. 층꽃나무 마편초과 층꽃나무 속 퀴즈 5. 가, 수형 낙엽 화력소 교목이다. 나, 잎 잎은 대생하며 5개 뜨로는 3개의 소엽으로 구성된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다. 다, 꽃 총상원 축구 차례는 가지 끝이나 끝부분의 잎 겨드랑이에 달리고 7월 초에서 8월 말에 개화한다. 라, 열매 핵과로 둥글고 지름이 2mm 정도이며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성숙한다. 존목형 마편초과 순빅이나무 속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